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상당히 흥미롭게 보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대장동 개발비리사건하고 별도로 여러분들 백행동 개발비리사건 있지 않습니까 백행동 개발비리사건은 오늘 방송 보시는 가운데 혹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공무원들 이런 그냥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 빼고 늘공 늘 공무원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도 변경을 수직 상승해가지고 4단계로 올려가지고 50m짜리 공백 아파트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봐도 좀 미친 짓입니다. 남욱 변호사 이야기인 것처럼 반드시 달이 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를 개발업자가 정 씨가 로비스트를 고용한 거 아닙니까 그 로비스트가 여러분들 김인섭 씨입니다. 김인섭 씨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2006년인가 이때입니다. 이재명 씨의 여러분들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로비스트가 들어가가지고 그 김인섭 씨의 여러분들 별명은 주변에 알려진 것은 성남허가방입니다. 성남시에서 김인섭 씨를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인섭 씨 옥중 편지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4단계 용도 변경은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라도 뻔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정 씨가 여러분들 인허가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된다 한 분하고 두 분하고 다 여러분들 리젝트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수사본 해보니까 성남시 허가방 김인섭 씨를 통하면 된다 그 김인섭 씨를 스카우트 한 거 아닙니까 그 김인섭 씨가 나가가지고 정진상 씨하고 여러분들 이재명 씨를 움직여가지고 용도 변경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김인섭 씨가 77억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인섭 씨는 정진상하고 관계 정진상과 여러분 이재명 씨는 다소 수직관계처럼 보입니다 김인섭 씨는 연배가 70입니다 궁금했거든요 70세입니다 그리고 효남 항우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뭐죠 이재명 씨가 한 번 챙겨준 겁니다 77억짜리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쌀 겁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양반이 안 해야 될 거를 남긴 겁니다 야당 생활 여러분들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메모 같은 건 남기지 않지 않습니까 메모의 여러분들 사장 당신이란 표현은 남긴 거죠 옥중 편지를 정진상이 매네를 왔는데 사장이 다 아는 것 같더라 사장이 누구며 성남시장이 전무를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걱정하지 말라 다 챙겨줄 것 같다 그런 내용을 남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방송도 그렇게 했지만 우선 궁금했던 것이 이분이 연세가 얼마 되는가라는 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70세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딱 이런 표지를 보고 어제 방송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아 이분은 안 불겠구나 이분은 절대 안 불 거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진상이 김인성이 수감 당시에 두 차례 특별 매네를 왔다는 거죠 특별 매네네는 녹음도 안 되니까 그냥 두 사람끼리 속닥거렸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분이 자기 첫 건 한때 편지를 남긴 겁니다 김인성의 옥중 편지 검찰이 확보를 한 겁니다 검찰도 참 대단하네요 오래된 이런 편지인데 2015년에서 2016년 7,8년 전 편지를 확보한 겁니다 참 검찰이 고생은 고생합니다 이게 뭐 나쁜 놈들은 다 숨기려고 할 거니까 7,8년 전 이런 편지를 정진상과 나눴던 특별 매넷에서 나눴던 그런 아주 뭐죠 깊숙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른 건으로 이제 구속되어 있을 당시에 여기 나오네요 검찰은 김인섭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에도 정진상 씨와 특별 매넷 등을 통해 옥중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인섭 씨가 첫 건에게 보낸 편지에 정진상 씨가 매넷에 왔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다음 코테이션이니까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는 모양이네요 사장이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 당신 때문에 사장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걱정 말고 출소 때까지 건강 챙기라 검찰은 이 옥중 편지에 담긴 사장이 당신 때문에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네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당신과 여러분들 사장이 이재명시다 이렇게 절대 안 부를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백형동 개발사업 인허가 가정 및 금품거래 의혹 2014년 8월 12월 성남시 아시아 디벨로퍼 개발업자 정모대표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 변경 1차 2차 요청 반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옥병 아파트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공무원이나 늘 공무원은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인허가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개발업자 측에서는 참 발을 동동 굴리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여러분 섭외합니까 성남시의 허가방이라고 여러분 다 알려진 김인섭 씨에게 접근해가 여러분들 섭외를 하는 겁니다 2015년 1월 정대표 김인섭 전 이재명 후보 선대본부장을 영입 정대표 토지 용도 변경 3차 요청 4월 이재명 정진상 자연녹질의 주거지 용도 변경 검토 보고서 결제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건 화끈하게 밀어줬다는 이야기죠 인허가건을 갖고 있는 사람 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감사한 일인데 감사함 안 걸리게 되면 뭐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다 해봤으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 먹었으니까 탈이 안 날 거라고 보고 자기 이야기의 큰 여러분들 뭐죠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냥 눈딱 깎고 한 번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동안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나 이런 데 뭐죠 특정 업체를 몰아주고 다음에 퇴임 이후나 이런 데 돈을 받거나 사후 뇌물이나 이런 걸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딱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남시 허가방을 잡은 겁니다 누가 백형동 개발업자가 그럼 그 사람은 공짜로 잡았겠습니까 임대아파트 이런 비율을 낮추고 뭐 이런 r&d 센터 이런 데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77억을 가름하게 챙겼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김인섭 씨는 77억을 받았다면서요 이렇게 이런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해먹으려고 이런 정치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지게 되면은 다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해먹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니도 좀 먹고 니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2018년도에 서울시에 여러분들 21명이나 21명인가 20명인가 21명인가 여러분 20명인가 일본역에 선거 어떻게 훔쳤냐에 나오지 않습니까 호남 출신의 여러분들 구청장이 25개 자리에서 20개 자리의 여러분들 호남 출신을 쑤시 박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호남 사람밖에 없는지 서울 구청장님은 25명 가운데 20명을 호남을 박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뭐죠 완전히 쓰레기통에 여러분들 악취 냄새가 이런 진동을 하지만 그거 다 밝혀지는데 그걸 뭡니까 그래가 다 해먹고 나갔지 않습니까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닌 거죠 70세고 호남 향후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모아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이재명 씨는 김인섭 씨라고 손을 잡은 겁니다 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 입 절대 안 듭니다 딱 얼굴 생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안 하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